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아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병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이렇게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요즘 짧은 인생으로 치면 반평생 아닙니까? 그렇죠? 38년이면 반평생입니다. 이 반평생을 누워서 지냈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의 질고가 얼마나 끈질고 질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120년까지 살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무기력에 룹에 빠져서 헤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를 바라볼 수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몸에는 계속해서 통증이 오고 어떻습니까? 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이 많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 하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오늘 본문의 병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도 없고 어떤 것을 고대할 만한 것도 없고 지친 몸을 베데스타에 누워서 누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한 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들어도 한관이 없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한 보아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쉽게 간과할 수도 있지만 인생 변화의 진리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살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 소망을 생기도 없는 소경 절뚝바리 혈기 마른 자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질병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스다라는 말은 베델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못생겼지만 봐주세요. 자 은혜의 집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야죠? 감사의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베델스다에서 대답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알른 소리 아이고 옛날에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미국 사람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이고 그런 소리만 들리고 아이고 차라리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그런 고통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집에는 은혜의 집에서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찬하하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신음소리 고통소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소리가 들려지니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현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현 상황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사회는 이렇게 어두워져 갑니까? 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 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병자가 많은데 병자가 많은데 왜 이 사람만이 찾아오셨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 축복입니다 수억의 많은 인구가 있지만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왜 나 같은 못난 종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7절에 읽어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내세워서 뭐합니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약해서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시고 사도바울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러죠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내 자신도 침퇴를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남 도와요? 못 도와요 못 도와요 저도 어려서부터 가난에 찌들려다 보니까 참 돈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돈 욕심이 많아서 돈이 들어오면 입마이 북해달라고 먼저 입마이 북해 그런데 우리 저 박두서 사범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돕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너도 그렇게 해라 나같이 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합리화하죠 내가 가난한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도와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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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에요 할렐루야 끝나는 거에요 38년 된 그 병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다 났어요 그 지겹게 지겹게 얼궈매고 있던 병마가 병균이 그 고통이 질병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인터넷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럽니다 38년 동안 알아 누웠던 사람이 꼼짝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나와서 걸어갔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스라한이 그대로 되었더라 부시기에 좋았다 부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쉽지요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38년 아니라 100년까지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병자가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누워서 고생을 했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랬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지치 말라 죄를 지치 말라 죄를 지치 말라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이 병자에게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시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학교에 낳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재산이 많고 소화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어린 양을 하나 키우는데 키우는데 자기 집에서 먹고 자기 이불에서 자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까지 되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부자한테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손님을 대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대로를 해갖고 그 놈은 죽일러입니다 사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너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대로 꾸끄러져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회개를 해서 침상이 다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동성애를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돼갖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이 성도 교회를 장악하고 훌륭한 종교를 쫓아내고 동성애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성경에서 절대 금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개명에 못을 박아 놓으셨으면 절대로 동성애하면 안 된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50세를 못 넘긴다고 합니다 50세를 못 넘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권리 챙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죄면 즉시 즉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은 늘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신을 정신을 화착 차리고 마귀가 사탄이 내 영혼을 내 은혜를 내 상금을 매성할까 두려워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주시고 상금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멸류관 받아서 왕료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